충남도 외자유치 실적이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해 비수도권 가운데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충남도는 지난해 충남지역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고 금액이 16억 5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23%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투자 금액은 34개 업체의 17억 달러로 2018년보다 600% 이상 증가했습니다. 서울과 경기 등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로 2위인 울산시와는 5배 이상 격차를 보였습니다.